안녕하세요. 이번 시간부터 2시간 동안은 seemingly unrelated regression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과거까지의 vector auto regression 세팅에서는 예를 들면 x벡터 첫 번째 변수부터 n번째 변수가 있다고 치게 되고 그것이 각각의 과거 텀들이랑 만약에 1레그로 연결이 돼 있다고 하게 되면 이 coefficient matrix가 있고 첫 번째 변수의 첫 번째 과거, n번째 변수의 첫 번째 과거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주의하실 것은 여기 이렇게 돼서 matrix 안에 여기 coefficient들이 쭉 있을 텐데 이런 것을 예를 들어서 계산하시게 되면 이 밑에 있는 예를 들면 alpha n1, alpha nn을 보시게 되면 이거를 지금 보시게 되면 지금 이것과 더해져서 이것을 설명을 하게 됩니다. 즉 예를 들면 n에 t에 n은 여러 가지 설명하는 것들이 있는데 alpha n1에 x에 1에 t-1 하고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죠. 무슨 얘기냐면 x의 첫 번째 배열이어블 이 x의 n번째 배열이어블에 고 레그만큼 영향을 미친다는 뜻입니다. 즉 n번의 배열이어블들끼리 상호간의 상호작용이 있다는 뜻이죠. 그것이 지금 vector auto regression인데 seemingly unrelated regression은 세팅이 어떠냐면 지금 보시게 되면 이 n개의 regression을 똑같이 취업을 하는 건 마찬가지인데 보시게 되면 코에피션트들을 일단은 seemingly unrelated regression의 세팅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배열이어블의 current status, n번째 배열이어블의 current status에 쭉 모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x의 첫 번째 배열이어블은 자기 자신의 레그를 픽의 만큼을 쓰게 되고 그 각각의 레그만큼 어떤 만큼 매그니튜드만큼 영향을 미칠지 코에피션트 벡터가 나오고 잔차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돼서 이쪽 left-hand side에서는 x1의 t부터 xn의 t까지가 있을 것이고 지금 그것을 우리는 이 xt라는 이 벡터로 나타내고 그렇게 되면 이것을 지금 이렇게 된 거 하나 해서 x1t 그런 식으로 해서 n개짜리 x의 nt가 되게 되고 각각의 변수마다 n개의 변수가 하나씩마다 코에피션트 벡터가 붙게 됩니다. 단, 주의하실 것은 이 코에피션트 벡터를 베타의 n부터 베타의 n까지를 이렇게 모으게 되면 이것을 지금 우리는 베타라고 코에피션트 벡터로 만들게 되는데 이것은 예를 들면 첫 번째 배열이어블이 n번째 배열이어블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자 자신은 각자 자신의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만 가지고 있고 n번째의 어떤 레깅텀이 첫 번째 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seemingly unrelated regression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각각 독립인 n개의 변수의 과거치는 예를 들면 n번째 변수의 과거치는 첫 번째 변수의 현재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각자는 자기 스스로의 오토 리그레이션에 의해서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 seemingly unrelated regression의 오디나리 vector auto regression과 다른 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시간 동안은 이런 seemingly unrelated regression 세팅에서 coefficient과 다른 파라미터 값을 maximum likely estimator 방식으로 추정해서 어떻게 coefficient들과 다른 파라미터들을 옵티마이즈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본 regression 세팅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n개의 독립 변수가 있고 x1부터 xn까지의 current, 오늘 날짜의 변수들이 쭉 있고 각자의 변수들은 자기 스스로의 과거치 를 피계만큼 가지고 있고 그 피계만큼이 각각 다른 영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베타의 1, 1은 뭐냐면 첫 번째 우리가 변수에 관련해서 첫 번째 레깅텀이 미치는 영향을 베타 1, 1 이렇게 주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지금 x의 1에 대해서 피계의 레그만큼의 모든 정보를 지금 이렇게 생긴 벡터로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변수와 관련된 n개의 변수 중에 첫 번째 변수에 피계의 레깅턴 각각의 코입션수들을 모은 걸 베타 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것들이 n개 만큼 있겠죠. 자 이것을 그래서 이쪽을 left-hand-side라고 하게 되면 그것을 이쪽에 이런 식으로 벡터로 묶을 수가 있고 벡터로 묶는 요소는 지금 이것을 이렇게 벡터로 묶는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각각의 n개의 각각의 변수에 대해서 피계만큼의 레깅턴이 있는 것들을 이런 식으로 매트릭스로 표시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표시가 됩니까? x의 1t가 이렇게 되는 것이고 x의 1t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변수에 관련해서 피계의 레깅턴을 다 가져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0, 0, 0, 0 되니까 이렇게 한 줄을 묶어서 large x1t 이렇게 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것을 표시하자면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단순한 형태의 big regression을 표시를 하자고 하면 left-hand-side는 그냥 1부터 n개까지의 n개의 독립 변수가 존재를 하고 이것들이 과거 데이터를 전부 다 모으고 있는 x, large x, t라는 매트릭스인데 그 매트릭스는 각각의 과거치를 전부 다 가지고 있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첫 번째 변수와 관련된 모든 과거치를 다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지금 여기에 한정이 돼 있다. 왜? 이것은 지금 이렇게 표시가 되니까 그 다음에 베타들은 뭐냐면 전부 다 인터랙티브한 베타는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 변수 관련된 건 자기 스스로의 과거치에 관련돼서만 코피니스들이 존재하고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x의 n이 x의 1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여기는 고려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최종 리그레이션 세팅은 이렇게 되겠죠. 이것이 기본적인 Seemingly Unreached Regression의 셋업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이 세팅에서 우리가 맥시마이즈 옵티마이즈 해야 되는 것은 이 베타 코에피션트들을 추정을 일단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배런스 커버리언스 매트릭스를 추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mle 방식으로 하기를 원하고 그러니까 라이클리우드 함수를 도출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11-6-1에서 이런 벡터 오토 리그레이션의 라이클리우드 함수를 이런 식으로 이미 11-6-2에서 도출을 해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과 이것들은 상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베타에 관련해서는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지금 이 쿼드레틱 폼을 미니마이즈를 하면 이게 음수이기 때문에 이것 전체가 맥시마이즈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것 전체가 또 맥시마이즈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목표는 이 쿼드레틱 폼을 최소화시키는 것. 왜? 이것이 최소화되어야 이게 맥시마이즈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베타를 찾고자 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쿼드레틱 폼을 미니마이즈하는 그런 베타는 OLS 베타이다. OLS 즉 우리가 지금 Xt라는 것을 가지고 Xt에 베타하고 ET라는 이런 심플 리그레이션을 하는데 이 잔차를 최소화하는 베타를 고르게 되면 그것이 이 쿼드레틱 폼을 미니마이즈하고 전체 라이클리우드 함수를 맥시마이즈 한다라고 결론을 일단 내리고 왜 그렇게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단순하게 하나의 트릭을 쓸텐데 지금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것은 이것을 지금 미니마이즈를 하고 싶은데 일반적인 2차식 쿼드레틱 폼이라면 어떤 인튜이션을 가질 수 있겠지만 지금 쿼드레틱 폼과 비슷하게 생겼는데 지금 이 오메가 베르셸브레틱 매트릭스가 끼어서 어떤 우리가 직관적인 설명을 얻을 수 없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촐레스키 디컴포지션을 활용을 해서 이것을 직관적으로 우리가 더 이해할 수 있도록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촐레스키 디컴포지션을 활용을 하게 되면 제가 아래 설명을 해놨는데 어떤 시메트릭 매트릭스가 주어졌다고 하면 시메트릭 매트릭스가 주어졌다고 하면 어떤 매트릭스가 임의의 매트릭스가 주어졌다고 하면 그것은 이런 식으로 디컴포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임의의 매트릭스가 퍼지티브 대표적인 매트릭스가 주어졌다고 하면 아래가 있는 트라이언글러 매트릭스를 앞뒤로 끼고 그 다음에 다이그널 엘리먼트만 있고 여기가 0인 다이그널 매트릭스가 중간에 끼인 식으로 트라이언글러 팩터라이제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어떤 퍼지티브 데피닛 매트릭스라도 ADA 형태로 쪼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쪼개는 것은 유니크하다. 그것을 트라이언글러 팩터라이제이션이라고 하죠. 그래서 일단 어떤 매트릭스가 주어지면 그것을 A와 그러니까 로그 트라이언글러 매트릭스 그 다음에 다이그널 매트릭스 A의 트랜스포즈 이렇게 일단 쪼개 놓으면 A와 D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동일한 매트릭스가 어떻게도 쪼개질 수 있냐면 P와 P 트랜스포즈 이렇게 쪼개질 수 있는데 여기서 P는 어떻게 구해지냐면 A의 D의 2분의 1이 곧 P가 됩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다시 설명드리면 어떤 퍼지티브 데피닛 매트릭스가 나오면 무조건 이렇게 3개의 매트릭스로 쪼갤 수가 있습니다. A는 로그 트라이언글러 매트릭스고 D는 다이그널 매트릭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A와 D를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러면 A하고 D를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서 P로 만들게 되면 M은 또다시 어떻게 쪼개진다? P와 P의 트랜스포즈의 거부로 쪼개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순서는 ADA로 쪼개는 거 하나 그 다음에 P를 구할 수 있죠. A와 D를 알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M을 그러면 P와 P의 트랜스포즈로 세 번째로 쪼개면 되겠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오메가의 인벌스도 그런 P의 매트릭스니까 이것을 L과 L트랜스포즈 이렇게 쪼갤 수 있다고 가정을 해도 되겠네요. 그래서 촌라스기의 디컴포지션은 지금 바로 이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매트릭스가 주어졌을 때 이런 매트릭스는 어떻게 쪼갤 수 있다? P의 대피니시라면 ADA로 쪼갤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그럼 A와 D를 각각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A와 D의 2분의 1을 한 것을 P라고 놓고 그러면 원래 쪼갤려고 했던 이것은 P와 P의 트랜스포즈로 또 쪼개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서의 트랜스포즈 된 것을 우리는 지금 L이라고 표시를 하겠습니다. 이걸 L이라고 표시를 하게 되면 촌라스기 디컴포지션은 지금 이것을 이런 식으로 쪼개는 것을 촌라스기 디컴포지션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것을 이런 식으로 촌라스기 디컴포지션 된 것으로 넣고 그러면 지금 L 트랜스포즈는 이쪽으로 들어가고 L은 이쪽으로 들어가서 정리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되고 그러면 LXT를 L의 X의 물결로 표시 그 다음에 L에다가 X, LXT의 트랜스포즈를 X, LXT의 물결 표시를 표시를 하게 되면 지금 이 트릭을 쓰는 이유는 뭐냐면 이것을 지금 없애버리면서 어떤 다른 종류의 쿼드래틱 폼이 완성이 되게 되죠. 이렇게 되면 이것을 지금 미니마이지를 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는 그렇죠? 이것을 미니마이지를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XT와 지금 보시게 되면 이것은 마치 X, LXT에 대해서 리그레이션을 한 것을 최소화하는 것과 같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베타는 어떤 리그레이션 X, T의 X, T의 물결 표시와 물결 표시를 X, T의 물결 표시로 리그레이션을 하되 그 잔차를 최소화하는 그 베타가 되겠네요. 그 베타를 잡으면 이것이 최소화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결국에 이 베타는 어떻게 잡으면 된다? OLS 베타가 되는데 어떤 리그레이션에서 베타다? 원래 X와 LXT의 리그레이션이 아니라 물결 표시 X, T의 물결 표시 LXT 간의 리그레이션을 했을 때의 베타 OLS를 가지면 되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원래 있던 이 쿼드레틱 포함은 뭐에 의해서 최소화 된다? OLS 베타로 최소화 되는데 그 OLS는 어떤 리그레이션이다? 원래 있던 원래 있던 OLS가 아니고 이런 리그레스가 아니고 물결 표시를 한 X, T 이런 리그레이션에 대한 베타의 OLS가 되고 여기서 물결 표시한 것은 어떻게 된다? X, T는 L, X, T고 L, X, T도 역시 L에 L, X, T 이렇게 바꿔 놓은 새로운 변수들을 가지고 한 리그레이션에서 나온 OLS 베타를 쓰면 그것이 원래의 오리지널 쿼드레틱 포함도 미니마이즈 한다. 여기까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우리가 배운 것은 지금 이렇게 변형된 리그레이션에 대해서 베타를 OLS로 구하면 그것이 라이클리우드 함수를 미니마이즈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쿼드레틱 포함을 실제로 계산을 해서 어떤 값이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이것은 보면 라이클리우드 함수의 한 요소죠. 그러니까 라이클리우드 함수는 뭡니까? 어떤 확률값이 최종적으로 도출이 돼야 되고 확률값은 스칼라 값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디메이션 체크를 통해서 이 쿼드레틱 포함이 실제로 진작 스칼라 값을 제너레이트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원래 리그레이션은 스몰 X, T를 라지 X, T에 대해서 이렇게 리그레이션 하는 거였고 그것을 지금 베타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새로운 리그레이션을 찾고 있습니다. 이것을 물결표시 X, T에 베타와 U, T 이런 식으로 리그레이션 세팅을 바꾸고 O, L, S, 베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물결표시 스몰 X, T는 L에다 X, T를 바꾼 것이고 L은 보시게 되면 우리가 L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원래 원래 이것을 L과 같이 했고 L은 무엇입니까? A와 D의 2분의 1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밑에 부분 잠깐 보셔서 L이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나오겠습니다. 포지티브 대표는 매트릭스가 이런 식으로 철레스키 디컴퍼션이 된다고 했고 L은 A에 D에 2분의 1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디메이션과 어떤 모양인 매트릭스인지만 확인하면 되니까 A는 로어 트라잉글러 매트릭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이게 A가 되겠죠. 그 다음에 D에 루트를 씌운 것은 여기가 다이븐 엘리먼트들만 루트를 씌우면 되니까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 매트릭스 두 개를 계산을 하게 되면 위에는 여전히 다 0이 되고 밑에 부분만 원소들이 있는 이런 로어 트라잉글 매트릭스가 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L입니다. 그러면 그런 로어 트라잉글러 매트릭스를 L이라고 놓고 그 다음에 XT벡터를 놓게 되면 이것이 지금 하나의 벡터로 나오는 각각의 물결표시가 있는 N개의 엘리먼트들이 있는 벡터가 새롭게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A 과거 데이터가 전부 다 모여있는 새로운 A 물결표시 A는 다시 L에다가 A를 트랜스포즈 한 것을 곱하면 되겠습니다. A의 매트릭스는 지금 다이그널이니까 트랜스포즈를 해도 똑같고 L은 로어 트라잉글러 매트릭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두 개 연산을 하게 되면 또 다른 로어 트라잉글러 매트릭스가 나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 여기 보시면 X 첫 번째 물결표시 X는 첫 번째 요소 하고 나머지는 전부다 0 그 다음에 두 번째 LXT 물결표시는 요소가 두 개 있고 나머지는 전부다 0 그 다음에 N번째 물결표시 LXT 는 N개 요소가 전부다 있는 벡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쿼드레틱 폼이 질자 스칼라 밸류를 나오는지 이제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원래 오리지널 쿼드레틱 폼을 이렇게 물결표시 가 있는 것으로 바꿨고 물결표시는 뭡니까 이게 이것은 지금 LXT 가 되고 여기도 지금 LXT 이런 식으로 되고 지금 표시가 같은 것으로 각각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 있는 것들은 전부다 스칼라 값 일단 놔두게 되고 이것은 그대로 스칼라가 각각 스칼라를 원소로 하는 벡터가 나오게 되고 이것들은 매트릭스 계산을 하게 되면 지금 이 부분이 이렇게 떨어지게 되고 지금 볼딕체로 쓴 것은 어떤 형식의 벡터가 될 것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앞에 있는 것을 트랜스포지 않고 한 번 더 쓴 것에 불과 하고요. 그러면 이것을 차감하는 식으로 해서 하나의 벡터를 묻게 되면 N-dimensional 벡터가 나오는데 이것은 스칼라죠. 그리고 이것은 아직 벡터 계산을 안 했습니다. 미리 예상을 해보자면 이 벡터 계산을 했을 때 값이 스칼라가 나와야지 디메이션이 맞습니다. 왜? 이것은 스칼라 값이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각각의 M개만큼을 전부다 계산을 하고 똑같이 트랜스포지 않고 옆에 한 번 더 쓰겠습니다. 올라가서 또 내려가서 보시게 되면 그렇다면 이 실제 캘큘레이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지 그렇게 되면 K1은 지금 보시게 되면 L에다가 X1이라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되면 L1은 그냥 상수값이고 L1은 그냥 상수값이니까 앞에 쭉 뿌리고 X1T는 뭡니까? X와 관련된 모든 자기 과거치를 P개만큼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요. 베타는 지금 P 디메이셔널한 첫 번째 변수와 관련된 P개의 코에피션이 나오니까 여기가 지금 P개 1 곱하기 P고 뒤에가 P 곱하기 1이니까 두 개를 곱하면 1 곱하기 1 해서 스칼라 값이 나오네요. 그런 식으로 각각의 벡터의 행을 계산하면 N개의 행이 나오게 되고 이 앞에 뒤에 있는 것은 그냥 똑같이 한 번 더 트랜스포지를 하지 않고 쓰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이 쿼드레틱 폼의 디멘션은 어떻게 되냐면 이것을 트랜스포지를 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지금 여기 이런 식으로 앞에 것이 나오고 지금 이 부분 말씀드리는 거고 뒤에 다시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A, B, C, D 뭐 이렇게 되고 여기도 A, B, C, D 이렇게 되면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해서 쭉 제곱들을 더하면 되고 이것이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A의 제곱이고 이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Z의 제곱이고 이것들은 전부 다 보시면 여기 있는 전체 요소들은 전부 다 스칼라 값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그마를 하더라도 스칼라 값 즉 디멘션은 1 곱하기 1이 된다 라고 해서 이 쿼드레틱 폼은 실제로 우리가 예상한 대로 확률 값을 나타내는 스칼라 값을 도출하게 된다 라는 것이 현재까지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 Seemingly Unrelated Regression 에 기본적인 세팅하고 Seemingly Unrelated Regression 에서 Likelihood 함수를 잡은 다음에 그 Likelihood 함수를 최대화할 수 있는 Coefficient Matrix 는 우리가 변형된 단계에 그러니까 배런스 커베넷 매트릭스를 촐레스케 디컴포지션 한 그 요소 중에 하나인 L을 더 곱한 새로운 Regressor 와 Regressant 간에 를 잔차를 최소화시켜주는 OLS 베타를 잡으면 그 OLS 베타가 원래의 Seeming Unrelated Regression 에 Likelihood를 Maximize 하는 그런 베타 Optimal 베타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지금 Likelihood 함수 중에서 맨 마지막 부분 Quadratic Form이 실제로 확률을 나타내는 Scala 값이 나오는지 Dimension 체크를 마지막으로 실행해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